민준이가 오케이잉 음 10일 가기로 했네요 오케이 동생하고 가지 못했네 왜 못했어요? 바빴습니까? 어디 뭐 출장 갔다 왔어요?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구요? 예 알겠습니다 어려울텐데 얘는 뭐가 되죠? 프루트 프루트 어땠어요? 어디서 다 이거 어떤 소리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민철아 미안해 민준아 잠깐 어떤 소리난다 프루트 프루트 얘가 프루트 면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나고 있지 그렇지 I가 소리가 안나는걸 짜식 짜증나게 F는 R은 R U는 세가지 소리가 있는데 U U 우 어 여기서는 우가 된거야 I가 소리가 안나고 T는 다 합쳐서 프루트 과일이란 뜻이야 프루트 오케이 이번 추석 때 프루트 많이 먹겠네 그치 프루트 좋아해? 안 좋아해? 그래? 프루트 프루트 그담에는 프라그 프러그 프라그 어가 무슨 소리 된거야? 오 오 된거지 프라그 오가 내리는 소리 4가지가 뭐였더라 오 오 오 아 어 오 아 어 중에 오 됐죠 프라그 트럭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트럭 그러면 U가 무슨 소리 된거야? 어 CK는 크지 크 안녕 T는 R은 R 합치니까 트럭 트럭 알지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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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음 글래스가 아니고 그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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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A는 뭐 된거지? 그렇지 A는 SS는 그럼 얘는 S S G는 G R은 R 다 합치니까 그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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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고 D는 R은 R 합치니까 드럼 이 드럼 그 다음 얘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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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가 뭐 됐지 이 됐죠 G는 그 R은 R에는 합치니까 그린 되고 있죠 그린 이 층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드레스 그러면 이는 이 에 어 중에 뭐 됐지 에 됐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에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랏스 D 합치니까 드레스 드레스 그럼 얘는 여기서 조심이 에 이젠 에 에 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기억나는게 뭐 얘기해줄래? 그렇지 ea는 e나 e가 된다 했어 ea는 뭐? ea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? 그렇지 e가 된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? red 그 앞에 b가 있으니까 뭐 됐어요? br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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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야 빵 brad 그렇습니까? ea는 e나 e가 될 수 있습니다 brad 얘는 tree 그러면 e, e가 뭐 됐지? e 되는거지 ok 나무란 뜻이지 brad 그러면 o, w가 뭐 됐지? brown 그렇지 o, w는 o, u나 또는 아우 되는 거야 ok 그러면 여까지 소리가 brown, o 붙이니까 brown, 얘 붙이니까 brown, 갈색이란 뜻이지 br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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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했습니다 안 어려웠어 잠민이? yep yep